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에 팔레용고 형사 상습범 처벌 신설과 포괄일지의 범위사건입니다. 통보일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066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악착법 위반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반포에 관한 거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피고인은 2015년 2월 28일부터 21년 2월 10일까지 상습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 124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1929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한가 했다. 이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악착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만을 처벌하는 거죠. 그리고 2020년 6월 2일날 제11조 7항이 신설돼서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합니다. 그 상습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하게 되는 거죠. 수사기관은 2020년 11월 3일부터 21년 2월 10일까지의 상습 아청 성착취물 영상 제작으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항 신설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죠. 그런데 기소 중간에 2015년 2월 28일부터의 영상도 다 상습 아청 착취물이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서 유죄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상습법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 그 전후로 계속된 행위는 상습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2020년 6월 2일부터 법이 신설되는데 그 이전에 한 행위도 그 이후에 한 항습법 행위하고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포괄일제의 처벌범위, 즉 상습범도 포괄일제죠. 여러 개의 행위가 상습법으로 처벌되니까 포괄일제의 처벌법규에 대해서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벌할 수 없다. 6월 2일 이전 행위는 상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는 법인에서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습포괄일제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장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 행위는 포괄일제로 처벌할 수 없고 이전의 행위를 포괄일제의 범죄사실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도 허가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추가 기소하는 건 가능하다. 추가 기소. 추가 기소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이겁니다.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추가 기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돼요. 각각 범죄에 대해서. 상습범위의 경우에는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마지막 범죄. 그 범죄로의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비함이죠.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추가 기소를 할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공소시효 문제. 이거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상습법 처벌이 신설될 경우에는 신설 이전의 행위는 상습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니다. 상습법이 새로 신설이 됐다면 신설된 이전의 행위는 상습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신설 이전의 행위는 행위 당시 처벌이 없겠다라 처벌됩니다. 행위 당시에 상습법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 그때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거 간단하죠. 포괄일제는 한계의 제로 한계형을 송구하게 되지만 여러 개의 범죄로는 경화법을 가중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2절 행위는 상습법으로 처벌되지는 않고 단순 제작적으로 처벌되고 경화법 가중을 하면 오히려 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있으면 빠지기 때문에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직전의 행위들은 다 경화법 가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꼭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법은, 대법원은 상습법이 신설이 될 경우에는 그 이전 행위는 상습법이 처벌할 수 없다. 이후만 가능하다. 그 이전 건은 추가 기소할 수 있고 추가 기소할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꼭 발생한다. 그 다음에 추가 기소하게 되면 경화법 가중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꼭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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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